Hong Kong 대나?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안 끊기지? 이제 안 끊기지? 음 잘 되죠?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아 너무 더워 진짜 요새 날씨 왜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How are you? 아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날씨도 너무 덥고 뒤에 삼촌 누구냐고? 아무도 없어 퇴근 1시간 전이야 Yes, I know English How is your day? 아 오늘이 bad because it's so hot 마지막 6월에 마지막 월요일에 내가 왔습니다 근육공주님 버거는 뭐야 제가 요새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좀 쪘어요 여러분 아 요하 땡큐 점심 무슨 덥 그 뭐냐 컵밥 종류 먹었는데 두 개나 먹었어 두 개나 100kg 100kg 200kg 200kg여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진짜? 한번 확인해봐 또 덥밥 응 또 덥밥 또 덥밥 먹었지 잘 먹는데 살이 안 쪘다고 살 많이 쪘어요 진짜 응 살 많이 쪘어 요새 추지랑 같이 운동 요새 한 3일 전인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추지가 운동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3일 전부터 추지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마라탕 누구랑 먹었냐고? 혼자 먹었지 추지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누웠지 추지 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마라탕 맛있었어 마라탕 무슨 맛 먹었냐고 무슨 맵기냐고? 난 1단계 근데 0단계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맑은 맑은 색깔? 이라고 해야되나? 근데 그거는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1단계 뭐 맵먹어 1단계 4단계 먹다가는 올리브이 이제 나 못 볼걸? 응? 뒤에 누구냐고 뒤에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신년생인데 임시민이라고 불러도 돼? 안 돼. 오빠라고 불러야지. 오빠 형이라고 불러야지. I love you too. Are you busy today? No?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우리. 오늘 뭐 먹냐고? 오늘 저녁 아직 뭐 먹었고 생각 안 했어. 여러분 도협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도협이 노래 들어봤어요? 너무 좋지 않아? 저희는 그 곡을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그 곡을 빨리 올리비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왠.. 이제 제가 만든 곡은 아니지만 그냥 얼른 아 이 좋은 곡을 빨리 올리비한테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그 뭐냐? 그 뭘로? 사운드 뭐? 사운드 그거 통해서라도 들려드리고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좋은 곡이 많이 있어요. 네. 좋은 곡이 많이 있어요 아직. 네. 어떤 곡은? 네. 네. 또 멕시코 가고 싶어요. 멕시코 가고 싶어요. 블랙 잘 어울려요. 고마워. 이번 주 계속 비오면 감기... 어. 감기 조심해야지. LAK콘에서 상탈 가나요? 아니 안가지 절대 안되지 절대 안되지 상탈 안되지 안돼 가장 좋은 커피? 이 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4일 후면 30일이야 4일 후면 저희가 데뷔한지 2주년이 됐는데 뭔가 빨리 가는 거 같으면서도 뭔가 빨리 안 가는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뭐라고 봐요 지민의 2023년 상반기 소감은 음 올해는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남은 날을 진짜 올리비랑 잘 보내야죠. 이번 주는 바쁠 예정인데 저를 응원. 당연하지, 당연히 응원해줄 수 있지.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까먹겠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잖아. 요즘 뭐함? 요새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는 이라크에서 왔어요. 그치? 맞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우리 얼굴은 까먹었겠네, 그러면. 아이... 아니, 나 사람 얼굴 잘 안 까먹어요. 특히나 우리 올리비 얼굴. 다들 뭐하고 있죠,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이면 제일 힘들 때인가? 우리 올리비들. 그 힘든 날 오늘 잘 해보자고 마무리를. 마무리를. 완전히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좋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하니까. 양정인 20초 안 하죠. 이희승 20초 안 하죠. 둘 다 안 하나 줄래. 둘 다 안 하나 줄래. 월요병 극복 1. 매일 극복 시켜주고 싶다. 아, 티르케에 가는 거 떴나? 떴죠? 그... 그거 공지. 저희가 네, 티르케에를 갑니다. 떴나? 떴죠? 다행이다. 비투비 민혁 선배랑 같이 운동하라고요? 좋죠. 할 수 있으면. 오늘 안 잘생겼는데? 아, 알제리도 오세요? 네, 알제리도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초대해주시면 갑니다. 예. 딜키에서 또 좋은 CG로 저희가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 잘 안 죽어요. 저 운동해서 잘 죽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이, 자꾸. 그러면 그분들, 팬분들한테 혼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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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지금 터키로 가는데 무대가 궁금해요 그럼 터키로 오세요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요? 저는 전 세계 언어를 다 배우고 싶어요 결에 좋아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커피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커피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커피 해줄게 커피 만들어줄게요 많은 인디아 팬들이 이 라이브 커피 안 마시면 그러면 뭐 음 나 초코 라떼 해줄게요 어 초코 라떼 어때? 초코 라떼 아 근데 저 바리스타 뭔가 자격증 한번 따보고 싶긴 해요 요새 뭔가 커피 알바 해보고 싶어요 카페 알바 진짜 카페 알바가 진짜 요새 뭔가 너무 해보고 싶어요 커피 마시러 가게 같이 오면 되지 같이 오면 되지 안녕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목걸이요? 응 그 카페 내가 매입해야겠다 좀 비쌀텐데 괜찮아요? 정인이랑 특챌린지 해주세요 정인이랑 특챌린지 해주세요 카페 알바생 매입 알바생은 비싼데 네 대단히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하이 인디아 제가 제빵 자격증도 따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커피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건우의 모멘트 당신이 안고 있는 스텝 분들의 강아지예요. 스텝 덕. 너무 귀엽지 않아, 강아지? 그렇게 귀여운 그 동물들을 보면 그냥 앙 하고 물고 싶은 느낌 아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면서 얘기를 해보자구나. 양갱 양갱 용갱이 아니고 양갱. 말 기타 포기 나도 비트.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다음에 또 일본어와요. 오케이. 하이 만나네 요새 가장 귀여운 멤버 추지 추지가 제일 귀여워 선풍기를 틀리면 두툭히 생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풍기 없으면 못살아 요새 에어컨이랑 시작한지 오래 안됐어 17분? 이제 왔구나 일하고 있나? 오티디 보여줘 그냥 슬랙스에 검은 반팔티에 일하고 있구나 밥 다 챙겨 먹으면서 일해야지 임지시래 임지시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내 애플워치는 꺼져있다 내 애플워치는 꺼졌다 터지지 않는다 내 애플워치는 꺼졌다 터지지 않는다 배터리를 충전하라 알았다 나 남미에서 나 보고싶어서 죽을 뻔했어 나 보고싶어서 죽을 뻔했어 나 보고싶어서 죽을 뻔했어 다음엔 남미 가지마 여기있어 잘 갔다왔나보다 진짜 오늘은 무슨색 신발 오늘은 검은색 신발 오늘 올 블랙 퇴사해야겠다 아 근데 진짜 진짜 많은 올리비가 일 다니는 거 힘들어 하더라구요 근데 나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 생활을 해가지고 어 다른 일을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올리비가 하는 일 어때 올리비가 하는 일 어때 올리비가 하는 일 우리가 저스티비가 한번씩 해보는 거지 견뎌 그래서 자 다들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 궁금하긴 해 솔직히 진짜 나 올리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게 그런게 한번씩 궁금할 때가 있어 올리비는 무엇을 할까 아 도영이 노래 들어? 컴퓨터 앞에 8시간 어 통역 마케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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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구요 예전 지금 조명 저스트비 응원이랍니까? 아주 그 일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검은색 좋아해 I like black 유치원 교사 좋지 저는 아기를 좋아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나 대신 일할 수 있어요 좋아? 관짝 들어갈 때까지 좋아 관짝 들어갈 때까지 우리 노래 들으면서 하자 다른 사람 뒷바라지 하는 일 근데 그것도 진짜 쉽지 않겠다 그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더 잘 챙겨야겠네 그치? 내가 애기라고요? 아니야 난 애기 진짜 너무 좋아해 주사 놓을 수 있어야 해 저는 바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도열미가 진짜 가사를 너무 잘 써 나도 빨리 보고싶다 나도 빨리 보고싶다 일본 반도체 소켓? 이게 뭐야? 일본 반도체 소켓이 뭐지 일본 반도체 소켓 일본 반도체 소켓 일본 반도체 소켓 favorite place 한 리버 이번 주에 보겠네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올리비는 보겠다 우리 안녕하세요 나이 도열미 노래 많이 틀어야지 나도 보고싶어요 일본어 꺼 그럼 일본어 엄청 잘하겠다 진짜 부럽다 이번 주에 저희는 공연을 하러 갑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공연을 하러 갑니다 안녕 그것도 아니야 어때? 아 나 어릴 때 외국 좀 갔다 올 거야 뭔가 어릴 때 외국어를 배워놓으면 어른데서 좀 편하더라고요 국어 국문학과인데 한국어 잘해서 아 진짜 얼마나 그럼 오랜만에 보는 건가 우리? 마카오 나도 마카오 가고싶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뭔가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기대됩니다 얼른 빨리 그냥 하고싶어 또 너무 오랜만에 올리비를 이렇게 공연에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푸는 중이야 목 안 싫게 잘 발성이 좋아야 돼 목 안 상하려면 아 진짜 빨리 보고싶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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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콘서트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콘서트도 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회원들과 함께 가나요? 회원들이 누구죠? 어떤 회원들? 나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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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하면 노래, 댄스 아니면 발라드 아니면 힙합 음 저는 발라드도 한번 불러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진짜 춤으로만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내가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저스트비로 데뷔하고 나서 내가 춤으로 보여줄 내 실력을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아쉽 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죠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거기에 가고 싶어요 제가 또 만나러 가고 싶어요 이 소리 뭐야고? 옆에서 노래 튼 소리 앞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자 머리 길어 나도 무대에서 춤추는 거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어요 KCON LA도 부셔야 하고 터키도 맞아 다 부시고 봐야지 그 몽베스트 봤어요? 그거? 올리비? 몽베스트 아니 그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아니 쟤 팔 색깔이 아니 쟤 팔 색깔이 LA에 너 생각해? 알았어 아니 내 팔 색깔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렸다니까 그 사진 올라온 거 아니 팔이 엄청 타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그 정도가 그 정도인가? 터키 음식 먹고 싶은 거요? 그거 뭐냐? 그 그거 뭐냐? 그 그거 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젤라또 말고 그 치즈 같은 거 있잖아 뭐지? 그거 뭐지? 치즈 아 터키 치즈인가? 뭐 어디라? 어 카이마크 티르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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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그 카이마크 알죠? 카이마크 이거 아무도 안 먹어봤어 요즘도 치즈볼 드시나요? 네 추지짱이와 친해지는 방법이요 추지짱이한테 운동 가르쳐주면 돼요 나 치즈 너무 좋아해 진짜 나 치즈 없으면 안 돼 치즈 누가 없어 없잖아 아무도 치즈 운동 못하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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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가 없당끼? 왜 자꾸 뭐가 보이나? 아 이거 그 사물함 사물함 사물함이래 사물함 치즈 밥 먹었어요 나 잘생겼다고? 엥? 나 살쪘는데 살쪘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저번에 올린 인식 그 마라탕이라고 있어요 마라탕 뭐 뭐가 살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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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기는 1단계 1단계 이상은 조금 매운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저는 또 너무 마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마르면 제가 살을 좀 빼고 막 그러면 그 광대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 광대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엄마도 보기 싫대요 얼굴이 아 아 배기 싫다 살 좀 찢아라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거 몰라 오늘 따라 짱구 눈썹이야?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는 거일걸? 짱구 눈썹 아니야?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짱구 눈썹처럼 보이는 거일걸? 아니 저 원래 근데 야 원래 짱구 아니 짱구란다 눈썹이 좀 붉긴 해 마할 기타 취지랑 운동 라이브요? 어떻게 운동 라이브를 해 근데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라이브에 나오시면 안 되니까 눈썹 3대 고마워요 진짜 진짜 올리비 이렇게 항상 너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하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착하다 다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회사사람들 몰래 라이브 보는 팁 내가 이렇게 컴퓨터로 딱 해 컴퓨터 앞에 딱 놔두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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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놔뒀다 살짝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손은 움직여 손은 움직여야 돼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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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어때요? 그게 너 티나? 진짜 잘리면 얘기해 내가 가서 그냥 뒤집어 버리게 됐고 와 뒤집어 버린다 제가 근육 왜 키우는지 알아요? 올리비 지켜주려고 그냥 건들면 그냥 바로 그냥 뒤집어 버리게 든든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너무너무 행복해? 다행이다 진짜 허 저는 혼자서도 잘 해요 이거 올리비 내가 지켜줄게 장난 아니라니까 저 장난 아니에요 올리비 나도 항상 고마워 진짜 올리비 나도 항상 고마워 진짜 올리비 요즘 즐겨듣는 노래 요즘 즐겨듣는 노래 나 그때 나 그때 추천했나? 저 추천했나요? 저 근데 추천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왜 사고 싶은 거 뭐 했냐고? 아 요새 사고 싶은 게 진짜 근데 쇼핑을 잘 안 해요 맨날 그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안 해 그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거 나 이거 들려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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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줬어 왜? 너 왔다 가지 않을까? 들려줬지? I'm missing one, I'm missing one 뭔지 모르겠어 아무도 없어 I'm missing one 누가 읽긴 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 I'm missing one 왜 불러요? I'm missing one There is someone there Yes, I know, but I don't know You think it's 도염? I'm missing one 질문 Q&A 뭔데? 자, 질문 다 해보세요 빠르게 답변하고 가보겠습니다 I'm missing one 영원히 함께해요, 약속 좋아 나도 너무 고마워요 요새? 몇 시일이 아니고? 요새 한 2시? 3시? Yes, I know BTS 네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요즘 존경하는 아이돌 선배요? 요새 존경하는 아이돌 선배 요새 보고 있는 선배 아,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스트레이 키즈 잘 봐, 많이 자주 보는 거 같아 아, 몬스타엑스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님 진짜 몬스타엑스 선배님, 멋있는 거 같아 이거 맞나? 나는 하고 싶은 예능,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 좀 리얼리티를 또 해보고 싶고 그냥 그게 뭐냐 요새 그 부, 부산 그 남자 부산 출신 분들 모여서 해외 간 거 있잖아요, 호주인가? 그런 컨텐츠,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고 막, 해외 나가서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거 어어, 어 맞아요 안보현님 나오신 거 어, 뭐 일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응 아휴 아휴 진짜 우리 올리베드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말만 해주냐 응? 전혀 아직 뭐 먹을지 모르겠어 런닝맨도 좋다 요즘 팬분들한테 연습해서 보여주고 싶은 노래 근데, 나는 좀 근데 좀 발라드 팝송 발라드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해서 보여주고 싶어 아, 춤은 진짜 내가 연습생 때 했던 춤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 영상 찾으면 내가 보여줄게요 아휴,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본 거지 헬스할 때 반바지 입는 게 편하단 아, 나는 헬스할 때 반바지 아니고 아, 나는 뭔가 반바지가 아직, 나는 저는 잘 때 말고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나 월라스트 타임, 와 추억이다 근데 월라스트 타임 영상이 있긴 한데 다들 지금 멤버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쓰읍 보이실 수가 없고 좀 그렇지 엊그제 올려준 음식, 그 마라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탕 올리비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네요 아니, 아니, 저스트 비록?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얘기해볼게 우리 각작지만 아니고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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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 있어 원래 50분에 끄기로 했거든 그럼 52분에 이렇게? 52분 응 됐지?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프리스타일을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못 올리겠어 그때는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나와서 올린 거 같은데 근데 프리스타일이란 게 뭔가 마음이 좀 어려운 거 같아 그렇지 아무튼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것도 프리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음 음 음 음 버블티 카페에서 이랬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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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배운 거 너 T야? 이거 너 T야? 너 F야? 어때 좀 MZ세대 같아요? 어때 어때 왜 반응이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올리비 52분이야 갈게 갈게 간다 간다 아 약속했는데 1분만 더 할까 아 나 약속했단 말이야 54분 54분? 오케이 54분 나 진짜 가야된다 나 하는 게 있다 7분 더 7분 더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건 안 돼 어이 님 뭔데 빨리 빨리 어 우리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올리비 음 아 이거 알 이거 알지?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누나의 아는 형님의 아는 형님이여 이거 알지 이거 이거 저 엄청 좋아해 야 지금 꺼야 돼 아니 이거 아시죠? 저 저 저 진짜 그거 엄청 좋아해 올리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거 모른다고 놀림 받았는데 아아 나보다 나보다 좀 뒤처지시네 올리비 우리 또 올게요 어 죽어야 되는 시간이야 아는 형님의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동생이 어 자 홀리 안녕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꼬지래 꼬지리 안녕 꼬지리 홀리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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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헬스 해야지 또 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